완전 무장한 우리 홍이 출산 옷 오랜만에 나오는 산책 두툼하게 옷도 껴있고 목도리도 워마도 하고 요즘에 신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홍이 워마도 하고 아주 완전히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잠깐 반 바퀴만 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덜 추워서 조금 날씨 몸에 열이 오르면 워마를 벗겨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벗을까? 홍아 저기까지 한 바퀴 크게 놀아요 하는데 홍아 오늘은 추워서 안 돼 여쭤러 가 안 돼 추워서 아기들도 봐야지 아이고 뭘 그렇게 그러시나 여쭤러 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로 해서 한 바퀴 크게 가야 하는데 지금 엄마가 가지 않고 있고 아기한테 가야지 옳지 아기한테 가야지 옳지 거기에 따뜻해지면 가자 눈niej vine 가까이 나강 g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